자 여기서 연구기지로 한 번 가는 거 해봅시다. 연구기지로 돌아가기. 한기선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검정색 화면에 나오는 거 좀 무서울 것 같애. 검정색 배경에. 아까 죽었을 때 유랑아지가 살려줄 때도 약간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쇼프. 음 부쿠부쿠 파인더. 부쿠부쿠도 내가 알아서 찾아서 뭐 컬렉션처럼 추가되는 건가? 재고가 세 개밖에 없네. 그 다음에 이거. 갤러리. 갤러리에서 유령 정보 좀 봅시다. 유령. 얘 얘 얘 얘. 라우스트. 귀여워. 아 우와 잠깐만. 부쿠부쿠도 이렇게 많구나. 보스 유령. 벨보이. 메이드. 대굴. 뭐? 대굴팻. 무슛 티셰. 나르세스 벤. 홀리보테 3세. 이렇게 많은 유령들이 남았고요. 유니크 유령들도 있네. 대박이다. 얘 너무 귀여워. 라우스트. 새끼 라우스트도 있죠. 나로스트. 예예예. 미니 라우스트. 아! 졸커. 손바닥 봐봐. 겁나 귀여워. 나한테 인사한다. 됐습니다. 갤러리 추가도 했겠다. 다시. 호텔 탐색으로. 갓겜이네 갓겜이야. 이제 연구실, 지하실 들릴 필요가 없어서. 근데 나는 나 진짜 수집은 다 못해먹겠다. 아, 움직이는구나. 여기는 어쩌다가 이렇게 꽃이 생겼을까요? 바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건물 구조가 말이 안 돼. 이렇게 쉽다니. 뭔가 나 가로막겠지? 아니면은 딱 구했는데 뭔가 나타나겠죠. 8층. 라우스트다. 식물이 못 세야, 설마? 아, 저걸 때문에 놓치냐고. 마침 딱 저 식물 입에다 갖다 던지는 나는 루이지의 센스. 오져버렸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난 수집 따위 모른다. 갑시다. 애인보소. 애인보소. 오우. 여기가 왕자인가. 아, 길을 만들어주시는데? 짱인데요? 친절하시네. 아. 자, 여기에 매달려서. 그렇지. 쩐다. 포기. 포기. 좋군요. 아, 여기 쉽네. 쉽네, 쉬워. 들어갔다가. 어, 이거 뭐야. 이것도. 돈다발이 나오는 꽃이라니. 키우자. 저거 씨앗. 씨앗 얻어가지고 키웁시다. 어? 여기 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문이 있어. 어. 이렇게 해서 제초를 하는거죠. 청소기를 제초하기. 음악 왜 이렇게 무섭냐. 2층. 유독 무섭네. 아. 역시. 라우스트. 라우스트는 귀여우니까 봐주겠어. 또 있죠? 자. 이쪽으로. 최대한. 1차 2P. 그 다음에 이쪽. 방금이 나왔는데. 또 때리기. 아. 좋다. 좋다. 어서오세요. 이쪽에. 어. 또. 오. 그렇지. 그냥 갔으면 안됐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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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닎니다. 이건 뭐야?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precedぜ 뱀도 있어요 여기 잘 보면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이 있다는 것은 오 솔로 있다 대박 거울이 있다는 것은 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인데 아 여기 구이지를 보내면 되겠어 오 대박이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점프를 못하거든요 얘네가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왜 못 봤을까요 구이지 구이지 오 저기 상자도 있어요 반대자도 스쿠스쿠 오이 구이지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 이거는 어떻게 어 이걸로 끊어지는구나 좋구나 좋구나 그 골드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보석을 먹을 수 있고 골드바 하나 못 먹었다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네 그러면은 도대체 저 왜 있는거지? 낚시인가? 어서오세요 아 보석 진짜 이쁘다 인정 인정 아 좋은 타밍시간이었어요 아 지금 공격하면 안되겠냐고 루이지야 어? 이렇게 물을 주고서 식물이 자랄 시간을 줄 바에는 지금 스턴을 걸어서 공격을 하라고 왔던길 다시 와야되잖아 지금 잘 보면은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기 남아있어 액체가 남아있단 말이야 떨어지는 공간에 그 부분을 피해서 여기 간 다음에 아 진작에 할걸 그랬다 애초부터 루이지가 갈걸 그랬죠? 갈걸 그랬죠? 청소하고 돈도 벌고 아주 좋아 여기도 보석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청소좀 하자 청소좀 하자 어 전화했어 어 가시도 침뿌리 때문에 발이 묶인 모양이구만 원뿌리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원뿌리를 뽑아버리면 말라비텨줄테니 그건 알겠네 그럼 맞아 여기서 하는게 맞나봐요 이거 이거 지금 변기 안에 들어있는 얘 오케이 음... 이거를 던져서 부셔야 되나? 이거를 던지는거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평평한 데다가 아 가구에 금이가 있는 게 힌트다 아 헐 대박이네 이렇게 이것도 던지는 오우 그렇구나 이거는요 이 통이 저거가 힌트였구나 코벌락 코벌락하게 나갈 수 없죠 누굴까 라우스는 아니야 어서오세요 어 얘도 처음 보는 유령이네요 어깨깡패네 어깨깡패 여깄다 야! 거울에는 보여 완전 소름 돋아 하하! 다 걸렸지롱 가보같은 놈 또 나오죠? 우선 수탈이죠 우선 수탈을 걸어야 아 잠깐만 아 얘 나뭇가지가 있었네 야야야야 잠깐만 나뭇가지를 우선 나뭇가지를 떼줘야돼 나 9 남았어 큰일났다 아 나뭇가지를 어떻게 떼 한번만 더 유랑아지가 살려줄거에요 아 내가 아까 보스모에서도 안죽었는데 얘한테 죽는다고? 어? 어? 나뭇가지를 떼주고 아 나뭇가지를 어떻게 떼냐 이렇게 밀어줄까? 이렇게? 이거 안되구 이것도 안되 아 지금 조금 없어졌다 나뭇가지 아닌가? 아 원수로 해 이거를 이렇게 좁은데서 얘 멍청해가지고 앞뒤로만 가네요 내가 안보여서 아니였다 내가 보이는구나 인증이 들어간다 하지마 아냐 형 잔인 얜 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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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떼줬어? 자 이렇게 하면서 얘도 아 됐다 아까 왜 안 됐죠? 아 꼬리 아 맞아 꼬리에 꼬리에 하는 거구나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까먹었어 순간적으로 꼬리에 해야 된다는 걸 아 이래가지고 이거 7층 언제 다 깹니까? 지금 11시인데 보습업도 깨야 되고 지금 그 전에 또 한 개의 난관이 우선은 저기 마크를 잘 봐 어? 이건 더 빡세졌죠? 두 개가 떨어져서 여기 아아악! 야 그 말이 된.. 말도 안 돼 고기는 좀 아니지 됐다 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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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방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안 귀여운 파인애플 천분 아무것도 없었고 영사기처럼 아 톱이구나 그래 톱인데 너 어떻게 들고 가지? 이렇게 오핸타 다 부숴다 다 부숴 와 루이스 야 청소기에 모든 걸 다 맡기려고 하니 도대체 가괴한다 가타괴한다 침대가 봐 아 대박 이런 것도 구현해 놨네 짱이다 좋네요 다 부숴버리지 와 이거 부숴보길 잘했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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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네 가까이 가지 말고 아 구이지 멍청한 놈 구이지를 생각을 못했구만 나는 구이지와 항상 함께라구 수구수구 아 짱 오이 구이지 구이 지 애를 붙여서 붙여서 이 큰 수박에 던지는 겁니다. 우선 밀어. 밀리나? 별로? 안 밀리는데. 이거를 우선은 타게 해. 타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지. 아우, 잘못했죠? 어, 여기도 뿌리가 있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울에는 보이는 흠. 구이지야, 봐봐라. 가보거나. 구이지. 거미는 스턴으로. 골드바가 있으니깐요. 쓰러담기. 어, 그냥 여기는 파이밍 포인트였던 걸로. 나는 뭐, 엄청난 그런 공략이 있을줄 알았는데. 어? 이것도 아니네. 그럼 아 얘를 땡기면 되겠구나 어 안돼 안돼 그러면은 구이지야 나와봐라 루이지야 아주 루이지 모자에다 했어 겁나 웃기네 루이지 모자랑 색깔이 똑같네요 구이지이랑 겁나 웃기네 1타 2B 3팀 1타 2B 3팀 개웃기네 오 예스 오 예스 루이지 엎어치기 가능 오 예스 아마도 제가 이거 1일차 할 때 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겁나 웃겼잖아 지금 지금은 약간 집중 타이밍 제가 꼭 오늘은 2부 방송으로 연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나 빨아들이고 있었어 지시 지시 하하하하 아 이쪽으로 됐다 고만 고만 굳이 둘이서 밀 필요가 없구나 징그러워 징그러워 이 파란색 꽃 진짜 대징그러워요 어 그 다음에 얘는 펜이 오 오 하하 깜짝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 고기 돌리는 거 엄청 웃겨 알았 coy 하아 하아 앱 춤은 뭐지 암튼 지금은 못감 지금은 못감 드디어 이제 안전하네 복스무비인가요 이러기 실층도 만만치 않게 넓네 여기도 왠馬 오오오오오오 로이 저희가 저게 저렇게 걷단 말이야? 루이즈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 그만해요 그만할 때도 됐잖아 들어가자 아까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들어간다 독버섯 저기 점프하는 곳이다 점프하는 곳이야 바퀴가 달린 것을 보니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가 문제로다 따란 그냥 닿으면 어 피는 안나네 다행이다 이거 징그럽다고 이거 문어 같아요 문어 여기 밀잉 밀잉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려면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 이쪽 어휴 씩 아아아! 이쪽으로 밀면 되겠다. 일로 빨아 당기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다이빙대처럼 되있으니까 열루. 그렇지. 위용, 위용. 여기 돈 있죠? 돈 먹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 안 먹혀. 안 먹어, 안 먹어. 과연 내가 저딴 것을 위해서 가치가 있을까요? 어키도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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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키도. 구이지. 아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야 지금 떨구면은 내가 다시 떨어져서 먹어야 되냐? 난 그렇게는 안한다. 와. 위층으로 올라가네. 여기까지 뚫려있네요. 앞으로. 그렇지. 해먹. 해먹도 있고. 여기. 여기가 그 보스모 방인가 보네. 지금. 식물. 관찰하는 중인가 보네. 여기서도. 불어서 길을 만들면 되겠어. 아. 이건 당겨서죠. 짜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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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 에효. 이쪽으로 가가지고. 오우 소리 진짜 무서워 떨어뜨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이야 그렇지 죽어라 죽어라 불기 끝으로 가서 하트 하트 좋아 한 번만 더 드디어 보스브비다 뭐야 이거 이거는 빨판 그렇지요 자 구이지 나와라 오바 귀여워 소리 구이지가 맞았는데 소리 나네 아우 귀여워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만 여기 돈이 있다 돈 파밍 해주고 여기 낙이 있었나? 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어지는데 여기 낙이 있었나? 낙이 있었나? 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어지는데 안 먹어지는데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아 됐다 아 됐다 와 그림의 떡인줄 알고 잘 안 먹어지는 것은 사실 안 먹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떨어지면은 그냥 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올라와지네? 내려가보자 일로 아 잠깐만 여기 상호작용 키 있어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옜안라이에요 미끄럼틀 약받고 하트먹고 앞으로 쭉 가다보면 shm 저 펫 가지고 싶은걸 저걸 이용하는 건가 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이거구나 내가 가 봐 그렇지 아까는 왜 안 됐지? 이렇게 쉬운 것을? 다시 들어 다시 들어 아 다시 들지마 아이고 다시 들어 아 우선은 그 대출기를 들고 당기지 말고 야 여기야 여기 얘가 딱 먹었을 때 대출기를 드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버그인 버그인 아 아 빡종 할 뻔했네 오랜만에 빡종 할 뻔했다 자 한 번만 때리면 될 것 같은 자 어그로를 야 여기야 여기야 여길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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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이야 여기 던지고 스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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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휴 빡세다 그 와중에 저 위에다가 던져놨어 아 열한지 반이네요 어우 어려웠다 여기다 물 주면 될 것 같은데 물 주면 얘가 자라겠지 그럼 타고 올라가야지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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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상대로 이렇게 잘 자라주었구만 아 아 아 아 귀여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스프레툰 투 연어런 하러 가겠습니다 달인이신 분들 아무나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수집 다 아시나요 보석들 오우 오우 하하 예 에 오우 무료려곤 합니다 오예 오우